또 괴물이 나타났나? 얼른 가보자. 어? 저 애들은 우리 반 친구들인데? 으악! 너희들! 우리 반 모범생들이 왜 이러는 거야? 어? 어? 그게 니키피키 영상을 보다가 따라오고 싶어서... 니키, 뭐라고? 부셔! 던져! 망쳐! 이러는 거 정말 몰라? 무슨 소릴 하는지 모르겠네. 이거나 얼른 치우자. 우리도 도울게. 다들 이걸 따라하는 거였어!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면 어떡하지?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... 저기! 돌괴물을 보고 웃던 애들이 바로 니키피키였어! 정말이네? 좀 이상하지 않아? 니키피키는 돌괴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. 맞아. 오히려 재밌어하는 것 같지? 그 애들이 돌괴물을 만든 거 아닐까? 에이, 설마! 그럴 수도 있어. 대마왕이 대비 대신 보낸 부하일 수도 있으니까! 니키피키가 대마왕의 부하고 그 애들이 돌괴물을 만든 거라면 큰일이야. 진짜 대마왕의 부하면 어떡하지? 광장에 가서 알아보자! 거기 니키피키가 있을지도 몰라! 뭐야! 이건 그냥 돌더미잖아! 이 돌에서 마법의 힘이 느껴져! 니키피키! 저 애들이야! 여긴 왜 온 거야? 괴물은 왜 만든 건데? 왜 왔겠어? 성물과 여신을 되찾아가려고 왔지? 니키, 이럴 게 아니라 우리 힘을 보여주자. 그럴까? 새로운 괴물을 보여줘야겠는데? 바람이여! 나무 괴물을 일으켜라! 아하! 으으흥 한글자막 by 한효정